짜잔 여기는 김천이에요 어제 김천 시합을 내려와서 저녁에 특강이 있어 가지고 김천에서 서울로 갔다가 특강 끝나고 다시 김천으로 왔습니다 아주 빡센 일정이에요 아 어쨌든 배가 고픈데 편의점을 털러 가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 이제 시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터치패드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골프를 마치고 우리는 집으로 갑니다 예슬씨 예슬씨는 골프 언제부터 치셨어요? 어제부터요 왜 이렇게 잘 치세요? 6개월 만에 쳤는데 잘 못했네요 여러분 저의 골프장 보여드릴까요? 짜잔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딜 가나 골프걸 공 진짜 많다 골프 열심히 했으니까 고기 먹을 거예요 소고기 와 와 짱이야 여기가 이름이 마트킹인데 진짜 키웡짱이네요 누가 구웠는지 정말 맛있겠다 그거 가지고 올래 젓가락 굿모닝 우리는 이제 야구하러 갑니다 야구 야구 나이도 정확하게 말하면 캐치볼이다 그치 당황 그치 전관 이티블끼 구맹 일하는 통 맥주 가가는 집에 밖에 안되는 맛집인데요 저희가 가는 집 중에 몇 안되는 맛집인데요 여기는 수성 연가라는 곳이에요 간장게장이, 아 게장이 맛있는 곳. 이거는 양념게장. 이제 저희는 게장 정식을 시켜서 좀 이따가 먹어서 나올 겁니다. 게장 정식을 시킨 건데 내가 한 번 더 시킨 거야. 이걸로 부족할 것 같아서. 그리고 껍데기 나는 안 먹어서 다 비벼먹을 거 같아.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원래 비빈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 근데 내가 유일하게 먹어요. 맛있어? 미간 풀어, 미간 풀어. 살 좀 봐봐요. 우와. 괜찮아요? 살 봐요, 살. 살 봐요, 살. 너무 늦고, 너무 늦고. 울지마. 잡을 한 번. 제가 일을 가는데. 치과에서 한 줄 알았잖아. 뭐? 치과에서 한 줄 알았잖아. 넌 지금. 얘네 잘 가서 봐. 믿고 싶어요. 네, 이거 잘하셨지? 네, 언제? 신łuf, 안 돼? 어? 베개 먹을 게... 엄, 원. 여기, 염색가들이 너무 잘하셨어요, quem?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해 너무 예쁘신거 아닙니까 나는 삼겹살 맨날 먹는거야 맛있겠다 원래 닭죽이 진짜 맛있어요 감기 걸렸을때는 이거를 감기 걸렸니? 지금은 안걸렸지 걸릴까 봐 미리미리 이구이 내가 진짜 좋아하는 닭팍스 어 언니 나 가끔 혼자 와서 먹고 한다고 생각했잖아 사랑해 혼자 너 대충 먹지 않는구나 그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골프도 못 치는데 골프 촬영하러 왔어요 엄청 못 치는데 하이 브이로그 브이로그 지금 찍고 계시는데 괜찮아요 여기서 할거에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선생님 얼어버렸다 브이로그에요 브이로그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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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컴퓨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제 목은 불편해 보이겠지만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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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세상은 편한 자세죠? 배 위에 올려놓고 컴퓨터 하기 심지어 컴퓨터가 열이 받을수록 제 배는 따뜻해진답니다 뭐래? 구구싱 와플 먹으러 왔는데 와플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장소 선택 실패 너무 이쁜거 아니야? 나 이거 다 먹고싶어 뭐 뭐 뭐 다 먹어 다 먹어 먹고 돼지 되는거야 턱을 해서 소수님처럼 보이다가 그래도 하나 주면 끝냈고 언니 당근이 당근 대상하다 당근아 형태를 유지하지 그랬니 당근 대상 이거 이거가 맛있어? 맛 너무 맛있어 이런거 아니야? 먹을 거 같아 먹어볼게 나 볼로건드러를 너무 좋아해서 나도 못해주지 않을게 언니 뭐 이렇게 묻었어 이거 당근 뭐야 이게 당근 내가 분명히 당근을 먹지 않았는데 당근 안 먹었는데 얘네는 그런거 아닌가 비질게 됨 보여도 내가 아끼고싶는데 이쭉 치워진다 오 좋아 음! 한 마리 아있다 와 뭐지? 수진아 고마워 이런 거 준비해져서 이벤트 이벤트 여기 보세요 머리 왜 이래? 근데 우리 집 짱이다 진짜 수진아 이거 옆으로 눕힐 수 있어요? 눕혀봐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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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런데 처음 와봐 한꺼 신난 발가락 한 번만 눌러도 돼요 아 한 번만 계속 안 눌르고 계셔도 돼요 한 번만 눌러보세요 다시 눕히세요 세상이 세상이 이게 12,000원이라고요? 너를 위해 준비했어 감사해요 좀 더 눕힐 수 있어 아 다 눕은 건가?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발가락이 신났네요 느낌 쏘고 저는 오늘 GQ 촬영하러 가요 고프로 X GQ 고프로 8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일단 차 타기 전에 한번 찍어봤어요 같이 가자 나랑 오늘 하루 동안 쟤 이 색깔도 있었었구나 어 이것도 있었어요 저는 이거 있어요 얘랑 이거 두 개를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가져가셔도 돼요 원픽 원픽 알겠습니다 백번님 나와도 돼요? 네 네 나와도 됩니다 아 여기서 진행될 거예요 네 유튜브 프리미엄 아니시군요 네 다 여기서 촬영했던 것 같아요 아 PH1 나 좋아하는데 노래 너무 좋아요 음 아 그러네 근데 뭐 테이블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현진이 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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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찍어도 되나요? 네네 네 여기 조금 하고 왔어요 근데 그쵸 액션캠이니까 액티비티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쓰긴 해요 그쵸 올 블랙이시네요 아 네 항상 블랙은 국장님이 항상 있어요 와우 와 국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뭘 입어야 될까요 여기 맨 앞에 네 아 이거 주황색깔이요 네 알겠습니다 저거가 오렌지가 되었어요 어 아니 맨날 머리가 엄청 빠져요 요즘은 좀 따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다 저도 많이 빠지고 다들 저 화장 이렇게 처음 해봤는데 너무 맘에 들어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행인가봐요 이거 지금 미리 끼워놓을까요? 어 네 뭐 하고 있어요? 먼저 할까요? 아 아니 이게 확실히 좋네 아까 제가 슈퍼 와이드로 찍어가지고 원래는 막 이렇게 나왔는데 아 이게 지금 리니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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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뭘 따라해봐야 된대 형 따라해볼래요? 가능하지만 마운트랑 연결하고 싶으면 네 액티비티 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코포로 엠베서더로서 잘 해낸 것 같아요 맞죠? 네 너무 잘 해냈어요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늘상 하는 것과 같이 아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원래 말하는 거 좋아해서 그래요 저 섭외한 거를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 완전 근데 실제로 써봤어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도 미팅이 있어요 너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한 번 안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전 처음이니까 안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여 몸만씩 뜨려주세요 그렇습니다 워셔엑 사야되는데 몸만씩 오는 게. 멍청. 몸만씩 롱. 몸만씩 이렇게 쌓은 거잖아요 되게 안. 아 남. 그는 같은 경우는 타지 말아야 될 거라고 나오나서 오는 게. 오는 게. 오는 게. 오는 게. 오는 게. 오는 게. 이거 눈썹 타투 해놓은 거라서 아무튼 이거 타투하고 잘 거고 오늘 촬영했던 거 영법반에다가 보내주고 잘 거예요 지금 시간은 새벽 5시 48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